안녕하십니까? 상지대학교 65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정말 큰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그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뚝 서게 된 거에 대해서 이사로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교육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겠지만 그러나 상지대학이 그동안의 어려운 난관을 겪어온 것처럼 또 한 번 더 큰 도약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쪼록 상지대학이 앞으로 또 다른 큰 세계를 향해서 키울 수 있는 인재들을 여기서 육성해 주시고 우리 대학과 교육을 책임지는 많은 창의적 인재들을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크게 축하를 드립니다. 네 고맙습니다.